마이너스 30억 언제 0원까지 만들 수 있을까 오늘은 생계형 창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요즘 창업하기 너무 어렵죠 생계형으로 부부가 같이 창업하는 매장들은 웬만하면 그냥 버티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물론 이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래도 상권이라고 하는 상권의 매장이 위치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대중적인 아이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식 중식 양식 그런 카테고리로 포지셔닝하면 일식 그런 카테고리가 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뭔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머릿속에서 연상되는 품목들 예를 들면 김치찌개 짜장면 짬뽕 돈까스 파스타 이런 유가 되겠죠 오히려 양식 보다는 한식 중식 이쪽의 포지션이 아무래도 구매 주기가 짧기 때문에 생계형으로 부부가 같이 창업한 경우에는 정말 맛에 집중하고 온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한다 그러면 중박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한 인력을 들쓰면서 두 부부의 인건비의 생산성을 높이는 식으로 하면 본인 생활하고 키우고 이렇게 사는 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유튜브나 이런 성공 포로노에 젖은 그런 영상들 보면 한 달에 1억 팔고 2억 팔고 뭐 그런 거 볼 수 있겠지만 부부 둘이서 일 매출 100만 원을 목표로 해서 사업장 업장을 운영한다 그러면 그건 뭐 할만한 창업 아이템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인력을 쓰게 되면 사장만큼의 생산성을 내는 인력이 없기 때문이고요 두번째로는 아무리 내가 좋은 음식을 한다고 그래도 고객들의 구매 주기가 일주일에 그래도 두세 번은 먹을 수 있는 그런 품목이어야지만 그래도 방문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입지인데 그래도 점심때 뭔가 이 입지에 와서 소비하는 소비자가 있어야지 그들이 이제 한 끼 식사를 소비하고 간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 뭐 상권이 10급지 D급지에 출점해서 한다 그러면 좀 어려울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걸 좀 유념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경창업이 생존 확률이 좀 높고요 근데 창업비 자체를 그래도 1억에서 2억 사이 정도 예산을 자꾸 움직여야 그래도 일 매출 100만 원을 목표로 했을 때 안정적으로 좀 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예를 들어 무권리로 해서 아주 저렴하게 창업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내가 장사가 좀만 되면은 동종업종이 옆에 또 생겨요 그리고 가격이나 구성이 더 좋은 업그레이드 되는 게 생기면서 노나먹기가 된단 말이죠 뭐 그런 것까지 염두해서 출점할 상권을 고려하셔서 준비하시면 좀 장기적으로 오래 생존하면서 매장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지금 돈까스집 하시는데 그래도 안 망하고 되니깐 다행이네